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히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이원화된 행정체제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침몰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서둘러 행정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보육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만 3에서 5세 유아의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에서 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보육단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조직부터 일원화해야 유보통합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여야가 다툴 사안이 아닌 만큼 이해관계가 아닌 영유아의 권익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